18번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이렇게 연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쫄지마. 쫄면 안 돼. 모든 시험은 그냥 눈 크게 뜨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야 정답을 맞출 수 있어. 쫄지마. 밑줄 친 사건. 베트남의 남북 대립 상황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사건. 우리는 알고 있어. 이 사건 뭐냐. 아예 여기 키워드도 줬단다.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계기. 그게 톰킹만 사건이었죠. 이 톰킹만 사건은 1964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. 이건 그냥 외워야 돼. 어쩔 수 없어. 톰킹만 사건.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.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오답률 1위야. 톰킹만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연도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몇 년? 1964년. 자 볼까요? 6.25. 1950년이지. 제네바 회담. 이거 1954년. 그리고 4.19 혁명. 이거 틀면 안 되잖아. 이거 60년이잖아.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관련된 사항. 닉슨 독트린. 냉전체제 완화를 얘기하죠. 이건 1969년이야. 아시아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. 미국 대통령이.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빼겠다. 군사를 빼겠다. 그 결과 1970. 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죠. 그리고 나중에 미중 국교 수립은 1979년에 1인 되겠습니다. 그래서 1964년 어디 들어가면 돼? 요기요기. 다에 들어가면 되겠죠. 18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